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너시스 대표이사 송규호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에너시스는 2017년도 참업한 기업으로 지금 현재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을 취직하고 한수원의 유저격업체로 등록된 IT 관련 전문기업입니다. 저희는 시험장비 위주로 여러가지 장비들을 만들고 원자력발전소에 현재 납품 중에 있습니다. Q. 당사의 전력차단기 자동시험장비? 당사는 현장에서 정비원들이 차단기를 시험함에 있어서 수월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게 하는 자동시험장비입니다. 당사의 전력차단기 자동시험장비 이동형 타입의 경우 외국의 타사의 장비에 대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의 관리가 용이하며 세 번째는 불필요한 옵션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주식회사 에너시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의 많은 장비들을 국산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너시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의 현장에서 출lt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